영국에서 물 건너 온 진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로 이상진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인데요 지인 중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혼수를 두는 사람이 있는데요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건 이렇게 해야지 넌 어떻게 일처리를 그따위로 해 쯧쯧 이해가 안가네 쯧쯧 이런게 하루 이틀도 아닌지라 이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수준이 되었지만 속으로는 지가 뭔데 야 너나 잘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큰싸움 날까봐 간신히 참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피터 진 영역으로 너나 잘해 이건 뭔가요? 정원무님이 수능이 두달도 안남았네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능이 나름 커다란 산이 있는데 영국 학생들도 대학교를 가기 위해 치료해야 하는 큰 시험같은게 있나요? 피터 굿모닝 하우 아이오 스타일? 굿모닝 베리 월 랜킥유 예전에 조금 살짝 설명한 것 같은데 수능은 미국 시스템이고 영국은 완전 달라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세 개만 공부하고 쇼홈은 세 개만 치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하고 생물학 그렇게 해서 어느 과로 갔죠 전공은? 생물학 생물학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전공 쪽으로만 공부하고 쇼홈도 그 과목만 보는 거예요 수능은 되게 신기했어요 영국 사람 입장에 그렇죠 그러면 아이옐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영국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보니 시험 영국 애들이 그거 안 보고 또 중요한 거 대학교 안 가는 사람도 거의 반이에요 50% 그래서 수능 그거 A레벌스라고 했는데 그냥 신경 안 쓰는 애들도 많아요 한국은 진짜 많이 대학 가고 수능 진짜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맞아 맞아 대학교 안 가고 바로 또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얘기네요 50% 되니까요 대학교 가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대충 시험 치르고 그냥 어느 정도 대학만 가면 된다 이 마인드는 되게 커요 솔직히 이번에 뉴스 보니까 임페리얼 런던 컬리지 That's a very good university 임페리얼 런던 컬리지가 옥스포드랑 캠브리지를 이겼대요 그래서 1위로 오르고 옥스포드랑 캠브리지가 2위고 런던 컬리지는 4위에 올랐다는 영국에도 관심이 아주 많다라는 걸 Amazing! 임페리얼 컬리지 진짜 좋아요 런던 중에 최고 Sometimes I read Guardian Oh! You're very intelligent 가디언이 영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죠 Especially 조금 그쪽 리버럴한 사람들이 많이 보죠 하지만 전 뉴욕타임즈를 정기고독하고 있습니다 가디언도 무료예요 무료 맞아요 뉴욕타임즈는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디언도 읽어요 BBC도 무료인데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으니까 맞아요 나 왜 돈을 내고 공부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영미 문화도 배워보면서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너나 잘해 일단 이거 영국식 표현을 하기 전에 일단 사실 너나 잘해 하면 이거 친절한 금자씨 이형예씨 명대사예요 아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오우 좀 무섭네요 Mind your own business 오우 원래는 이제 유명한 영어가 Mind your own business 네 근데 3번 연속 이거 마칠까봐 제가 난이도 확 올렸어요 너나 잘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이게 아니에요 Mind your own business 보통 근데 쓰긴 쓰죠 쓰긴 쓰고 오늘랑 많이 비슷해요 근데 아니에요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Mind your own business It's not my Hey 너나 잘하니까 Hey It's not your business It's not your business 아니면 It's none of your business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 말도 많이 쓰는데 비즈니스 없는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오케이 저는 약간 너나 잘하는 거 많이 우연한데 너나 잘해 난 내 거 할 테니까 Hey you do your thing and I'll do mine 오우 I love that phrase 그거 진짜 좋아요 You do your thing and I'll do mine 너는 알아서 하고 나도 알아서 해 조금 글게 해서 리드 같은 데서 약간 고대 드라마인데 Excuse me sir You do your thing and I'll do mine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오우 예 약간 이런 맥락에 쓰죠 당신 거라 하세요 전 제거할 테니 맞아요 Mind your business 이랑 비슷해요 오늘은 비즈니스 대신에 B 단어인데 B는 B예요? 절대 못 맞춰요 절대 자신 있어요 저렇게 단정하는 선생님하고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 그렇다면 피터가 준비한 오늘 표현은요 Mind your own beeswax 역대급이죠 역대급이고 일단 여러분 Mind your own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beeswax beeswax 일단 beeswax beeswax 스펠링은요? B-E-E-S W-A-X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B B-B-B-E-E-S beeswax Wax은 뭐 초 같은 거 캔들 Wax 왁스라고 하나요? 우리 왁스라고 하는데 머리 왁스 머리 왁스도 있고 왁스 칠할 때 왁스 그 왁스가 여기니까 벌의 왁스인데 이 어원이 되게 재밌어요 옛날 약간 파운데이션 있기 전에 여성분들이 뭐 약간 여드름 생기면 벌에 왁스를 발랐대요 그거 가리려고 그래서 사람이 너무 가깝게 오면 그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Mind your beeswax 이런 식으로 좀 멀리가 나랑 떨어져 너무 나한테 다가온다 다가오지면 다가오면 나 beeswax 바르는 거 다 보이잖아 네네네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스텍 맥략에 내 일에 너무 참견하지마 Mind your own beeswax 그리고 또 같은 B로 시작하니까 Mind your own business보다 Mind your own beeswax beeswax 조금 영국 느낌도 괜히 나요 약간 옛날 표현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미국식에는 또 안 쓰는 편이죠 글쎄요 저도 미국 사람들 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한 번 써보세요 미국 친구한테 Mind your own beeswax 그러면 아마 영국 티난다 그럼 또 미국 애들이 저랑 안 놀아주는 거 아니에요 쟤 너무 영국 표현을 많이 써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미국분들은 또 이렇게 영국식 표현을 쓰면 재밌어 하더라고요 좋아요 재밌어요 약간 진짜 놀리면서 너무 옛날 거 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재밌어 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미국 공항에 있게 내리고 하면 제가 미국식 영어를 쓰는 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죠 제가 영국식 쓸 때 있거든요 진짜요 So how long do you want to stay 얼마나 있을까요 I'm planning to your city for five days 이렇게 애들이 웃어요 왜냐하면 너무 애시안 애처럼 생긴데 제가 왜 영국식 영어를 쓰지 그래서 되게 웃어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있어 보이고 만약에 그 사람과 너무 사적인 얘기해 뭐 누구랑 있어 뭐 애인이 있어 그러면 Mind your own beeswax 이렇게 해보세요 꼭 해볼게요 그러면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요 아 진짜 우리 여러분 심하게 훈수 드는 진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영어로 양국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Mind your own 땡 땡에 들어갈 단어 벌하고 왁스를 잘 섞어보세요 샵 2077 짧은 문자 50원 긴문자 100원 곤란 무료였습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우세요 Thank you very much See you next time